멀리 쥐머 멀리 쥐머 미흡구 쥐머 세상 마지막인 줄 팝이 아웨이 여기 지금 다쳐버릴 것 같은 공대여 그리고 우리 남해자랑 우리 최사은 씨가 남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남해군에서 ATG가 한번 화제가 됐던 게 블루의 명곡 나왔을 때였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동물섬 출신 1호 아이돌 최산이라고 합니다. 남해읍 1호 아이돌 최산 대하는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 멤버로서 남해군을 대표하는 인기스타도 아이돌들 최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티즈가 콘서트 준비할 때 싸이 씨 공연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대요. 에이티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는 거예요? 선배님 두 개 이렇게 제스처가 있으신데 왼쪽, 오른쪽, 센터 뛰어 하시는데 우리는 안 뛰시고 손만 계속 탁 공연 안 움직여요? 오른쪽, 뒤쪽, 갖고 지금부터 싸이 편을 하겠습니다 라고 싸이 씨랑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였던 팀이 에이티즈를 그렇죠 에이티즈가 내 노래를 하는 거 궁금하다 요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이돌은 에이티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뭐 굉장히 파워풀한 퍼포먼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행복한 노래는 라인나우라는 라인나우 너무 좋죠 싸이 선배님 원곡도 굉장히 에너지틱한 노래인데 더 신나게 이 라인나우를 더 신나죠? 그럼 오늘 목표는 우승입니까? 네 그럼 오늘 목표는 우승입니까? 네 아니 또 오늘 한 가지 목표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싸이 선배님한테 인정을 받고 저희가 무대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게 불회명곡 끝나고 기립박수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싸이 씨의 기립박수를 받고 싶다 그럼요 퍼포먼스의 장인 월드 룩킹 에이티즈 무대 고고시 음 상상 감사합니다.